horror 들어와, 들어와 어? 물이네? 이리와 이리와 살수대첩 찍는다. 살수대첩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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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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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중지 사격중지 벌써 한명 죽였네? 여기다 꿀이다 여기가 꿀이야 여기가 꿀 벌써 난리 있는데 대형유지 보병 슈퍼전짓 아쳐 슈퍼 뒤로 산계 그래 아쳐준비 아쳐준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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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쳐 발사 보병 돌격 아쳐 발사 궁병 어디가 궁병 어디가 궁병 어디가 궁병 어디가 아아악 여기 대형유지 대형유지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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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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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거 뭐야 저거 위험해 좋아 좋아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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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쟤 이집에 나간다 쟤 누구야? 어 죽었네 내가 막는다 이 새끼가 제일 쎄 이 새끼가 영주 영주다 영주지 너 아니구나 쏴 죽여 일로와 야야야야 어디가야야야 오 뭐야 이 새끼 뭐야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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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쳐 뭐해 아쳐 뭐해 아쳐 발사해 발사 무조건 발사 좋아 보병 넘어가갔다 넘어가갔다 보병 좋아 좋아 지금 궁병들이 잘해주고있어 좋아 쏴 계속 쏴 도병 도병 빨리와 아쳐 밀집하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런 젠장 이런 젠장 허스카 죽었다 애들아 돌격 ъ 앗 아 펀 펀 펀 펀 아 어 야 잠깐만 왜 도망가다 말아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네? 롤롤롤롤 다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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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고! 진형 갖추고! 진형 갖추고 돌격! 진형 우리 애들 죽일 수가 없다 야야 왜 괜히 앞으로 갖다 죽냐 내가 어련히 처리하는데 저거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허스카이 많이 죽었네 4명 죽었네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도시 우리야 지킨다 잠깐만 여기 한 명짜리 있는 것 같은데 영주님이 혼자 계세요 당신은 0명의 적군에 맞서 싸울 193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이긴 있냐? 누구랑 싸워 우리 안보여! 어 뭐야 승리했다는데? 뭐야 탈출했대 뭐야 이 새끼 다 넣어 아 가다 팔까? 팔자 팔자 야 근데 돈이 4만원이 있어요 선술집 어 있다 주정뱅이 있다 빨리 팔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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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한테 물리면 엿대 이거 야 이거 좀 된장남 되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지금 저 44,000원 있는데 된장남이 안되네 이거 85,000원이네 왜 이렇게 비싸 자 애들 레벨업 좀 시켜 어 허스카 몇 명이야 지금 또 22명 됐어 죽었는데 좋아 어 여기 애들도 많이 지금 다쳤어 지금 정의궁병에 대한 좀 줄게 됐다 여기 40 40 42 야 더 모아야돼 더 모아야돼 더 모아야돼 애들 지금 나 이제 군사수가 없어 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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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돼 근데 이게 허스칼이 1당 100이니까 허스칼만 존나누면은 답이 없어 허스칼이 미친 그거야 진짜 100명 탱커야 탱커 소나 세 훈련용 영웅은 누가 있어요? 훈련용 영웅 훈련을 잘 시켜주는 영웅은 누가 있어? 레잘 레잘? 레잘이 잘해 훈련용 찾아야되잖아 또 레잘 리트 많이 보였는데 아임이라 꺼져 저 석공병 이런 애들은 수비병으로 너무 좋지 굴량도 사야겠는데 떨어질 때 됐는데 몇 명 있어 97 오 많이 모았으 레잘별로라고 보르츠 보르츠 어때요 보르츠 보르츠 별루야 보르츠 뭐하냐 어 도적이야 꺼져 어디서 날강도가 우리팀에 들어올려고 이거 아 여기도 하나 먹었지 여기도 라 리바체그 리바체그 번덕크 어때 번덕크 번덕크 왠지 거 같은데 까뜨린도 있네 까뜨린 번덕크 번덕크 좋아 번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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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번덕크 쓰레기에 싸움꾼 쓰레기야 제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번덕크 저는 리바체그 도시 여기 수비대 병사였죠 꺼져 쓰레기래요 병사래 그리고 수비병이었대 수비병 수비병 따위가 어? 군주도 아니고 좋아 여긴 있을 것 같애 왠지 아 좁아 터졌네요 선술집이 무슨 방을 이렇게 해놨대 좁아 터졌어 야 이거 좋은데 대량 대량 캐르지트 화살 야 이거 활쟁이들 주자 이거 좋아 좋아 너희들 내가 진짜 야 너희들은 진짜 군주 잘 만났다 이 새끼들아 진짜 저래라 바이쉬터 대사비 진짜 이 새끼 이 새끼 갖고 있어 아 네 발 더 많아 이게 대량이야 이거 어때 좋지 좋다고 해 빨리 대사비 일로 와봐 화살 쓰고 있네 안쓰럽게 안쓰럽게 이런거 쓰라고 헌팅보허가 뭐니 아이고 활도 좀 사줘야겠네 기다려봐 아유씨 활 안팔아 활은 좀 케르지트 이런 데가 좀 잘 팔던데 이거 케르지트 한번 쿠단 도시 한번 가보자 엘라엔 엘라엔 이게 뭐야 엘라엔 엘라엔 좋아? 별로야? 그래 활이 없네 아니 활을 잠깐만 레이바딘 야 지금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도시가 아니 도시들 제 제일 잘 되고 있는 그.. 세력이 노르드랑 어 피렌티스 있다 노르드랑 이거 어디야 케르지트 지금 제일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평타 치는 애들이 이제 술탄 로독 피렌티스에요 피렌티스? 이 새끼 동생 찔러 죽였다는데요? 이 새끼 나 죽으.. 나 잘 때 이거 나 죽이면 어떡해 버려? 오모님 제가 오모님 마앤불 하시는거 보고 마앤불을 샀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오모님꺼 보고 하려는데 일치 영상 좀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죠 그 기분 잘 압니다 제가 뭐 이제 뭐 이제 옴무하면은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저의 명성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성? 저의 명성 722 이게 엄청나 숫자거든요 8이니? 오 스트롱보 오우 쎈데? 어 군량료 오우 빵맞네 화살파라 옥스칼 구강급 이래잖아요 저 구강급 명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활을 지금 사줘야 되는데 활이 지금 마땅 마땅치가 않네 활이 좀 마땅치가 않아 활이 여긴 누가 있을라나 클래시 클래시 어 두꺼운 나 이거 써야돼 두꺼운 써야지 두꺼운 이거 씁니다 저 어차피 돈도 많겠다 어 두꺼운 개지랄이야 우리 도시 한번 가볼까 우리 도시에 왠지 화를 팔거 같애 보자 아이 도적이다 아이 새끼들 뭐야 새마리네 놔 놔 저 돈 많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저 이제 돈이 쓸데가 없어요 아 죽으심네 죽으심네 어디 계신가 아 못주네 아유 미안합니다 뭐야 뭐야 저기 있네 여러분 마운트앤블레이드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아 아 추정빙 있다 시댄 치트 쓴? 어 뭐야 말거리다가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마운트앤블레이드 저를 보고 배우십시오 저를 보고 배우십시오 다 그냥 그래 활이 맘에 드는 활이 없네 활이 맘에 드는 활이 없네 활 존나 안 좋아 저거 어 레잘리트 레잘리트 레잘 레잘 좋아 레잘? 레잘 좋아? 레잘 좋음? 고고 고고 쟤는 제로이아 가문의 둘째 아들 미친 400원? 너는 싸우지마 너는 애들 훈련만 시켜 알겠어? 어딨어 레잘 훈련교관 훈련사 좋아 그리고 특별히 내가 장비는 맞춰주겠어 이런거 잘 안주는데 너니까 주는거야 너니까 알겠어? 이런것도 잘 안줘 원래 어 이게 더 좋네 어우 칼 쌍검 써 칼 부러지면 또 칼 꺼내서 또 썰고 또 썰고 해 이 도류 써 좋지 방패 좀 주라구요? 방패 그럼 또 사야되잖아 아휴 방패 또 사줘야되네 기다려봐 아휴 또 쇼핑해야되네 또 또 또 또 애들 활도 사줘야돼 어? 방패도 사줘야돼 뭐 없어 근데 없어 말도 사줘? 뭐야 어쩌라고 바쁜데 말을 거네 이게 여기 오 명공에스트 14,000 아휴 야 이거 괜히 줬다가 이거 떠나면은 이거 내가 손해 아닙니까? 야 형이야 이 새끼야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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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이 어허 누굴 줄까 바에 슈터를 줄까요 대사비를 줄까요 여자니까 여자를 줘야 겄구마 땀öglich ін 어허 이구나 무려 5나 부족하네 너는 몇이느냐 어 4 3이 부족한 어허 어허 쓰레기가 되었구나 14000원 주고 샀는데 쓰레기네 실택 내 돈 아 내 돈 어 튼튼한 캐르지트알 이거 못써 당기는 이 뭐야 그 누구 하나 사두차 이거 애들 애들 레벨업하면은 쓸데가 있을게요 됐다 활은 준비됐다 애들아 오 위험있는 그레이트 헬멧 오 위험있구만 그래 이왕 사는 남자 군주라면 위험정돈 있어야지 좋았어 얼마있니 총 오 5900원 나쁘지 않아 아 아 블루가성이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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